인생 65년, 교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로 제 나이 65, 이렇게 숫자를 말하고 보니 60이라는 숫자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교직을 시작했고, 아니 엊그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은데 벌써 4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군요. 65년 전 대전 근방의 회덕 완개골에서 17살에 결혼하신 어머니는 18년 동안 기다리던 외아들을 낳으셨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키우셨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이 대학 입학도 못 보고 고등학교의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대전공업고등학교 건축가와 충남대의 농산물 제조학과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태안의 바닷가 작은 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교직생활 7년째인 1975년 3월 비인중학교에 발령을 받아 21회에서 25회 졸업생들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그때 제자들이 중년이 되었고 제자들의 아이들이 커서 서천역으로 입학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마치 한 집에 3대가 살아가는 듯한 넉넉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비인중학교에서의 5년은 저에게 새롭고 열정적인 교육관을 필치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요. 때가 되면 의뢰히 자신을 불태워 온 세상을 불기에 물들이는 노을은 저에게 겸손함에 대한 지혜를 주었고 농업을 담당하였던 저는 아이들과 뜨거운 태양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 싹을 틔우고 알맞은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선미를 가르치려고 노리겠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도 하였지요. 지금도 그때 제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이 같은 손으로 나와 함께 땅을 일고면서 자신의 꿈을 일고 왔던 아이들이 이제 이 나라의 당당한 추억이 되어서 다시 나를 찾아올 때는 저는 이 세상 전부를 가진 부자처럼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 후로 대전 근교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1998년 서면중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된 서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제2의 고향으로 남게 되었지요. 서천에서 두 번째인 서면중학교에서의 근무와 2003년 3월에 발령을 받게 된 마지막 근무제인 서천여자고등학교에서의 근무는 인간 송인봉이 제2의 인생을 서천에서 둥주를 틀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면중학교에서의 교직생활동을 맺은 인간관계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한참 열정적인 교직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추천으로 TJB 교육 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예를 얻었고 부상으로 주어지는 중국여행을 부부동반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2003년 3월에 발령받은 마지막 발령지 서천여고는 나의 교육권을 마음껏 펼치면서 마무리하기에 충분했지요. 밝고 선하며 긍정적인 서천여고 학생들의 모습과 모든 일에 열정적인 여러 선생님들과의 운영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서천여고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일찍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부푼 꿈을 안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출근하는 선생님들을 맞이하는 일은 제 교직의 마지막 5년을 일구는 의미였죠. 24시간 돌아다닌다고 하여 이사돌아라는 별명과 함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해도 항상 협조적이고 긍정적이었던 서천여고 선생님들께 고백하건대 당신들로 인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40년의 교직을 마무리하고 서천여고를 뒤로하며 이곳을 떠납니다. 이곳 서천은 제 40여 년의 교직 생활 중에 14년을 함께 했던 곳이며 제가 교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게 해준 곳이지요. 가장 열정적인 나이에 교직을 위해 몸을 불사란 곳이고 40여 년의 교직 생활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한 곳이며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서천에서 든든한 제자와 선생님들과 함께 맛있는 새 안의 해물과 멋진 경치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교직이라는 의미 있는 곳에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사랑과 노고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발령지 하숙집의 작은 댁 셋째 딸입니다. 그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저는 처음 본 순간 저의 마음을 청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년 동안 단 하루 덧빠짐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연설을 보냈고 왕복 10시간을 소유하면서 하루가 멀게 사랑을 고백하여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지요. 결혼 초에는 전기도 없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나만을 기다려주었고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여 새벽 두세시에 귀가해도 단 한 번도 아침 해장국을 빠뜨리지 않았으며 혹여 불쌍한 제자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도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았던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기에 제 40년의 교직 생활이 더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 나의 아내는 저로 인해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했고 고집세고 사람 좋아하는 저 때문에 참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지요. 그럼에도 나의 아내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청춘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제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곳 서천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50만 넘어도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나이가 훨씬 넘고 보니 마음은 어찌도 그대로인지 참 신기할 정도랍니다. 어쩌면 마음이 그 자리여서 더욱 살만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단지 교직 40년을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유행하는 9988234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다가 마무리한다는 말처럼 살고 싶답니다. 아마도 저는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6시에 기상을 하여 습관대로 학교에 가 청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옆 테니스장에 매일 테니스를 치러 갔다가 무심코 교실을 돌아볼지도 모르겠군요. 제2의 인생의 보금자리인 종천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침이면 햇살이 마당 가득하게 들어오고 서해안의 바닷바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언제든 저를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분들과 같이 먹을 채소를 가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 제 마지막 보금자리는 여러분을 위해 대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